그때 형이 나 때문에. 주식아. 그때도 형이 그랬지. 네 잘못도 아니야.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. 나 대신 말고 네 자신을.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지를 때까지 다 하고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살았다 싶을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. 작가가 만든 캐릭터일 뿐이지만 그 전에 난 은단호고 넌 백경인데. 백경아. 그래서 비밀의 은단호가 너한테 고맙대. 능소아의 은단호가 널 용서한대. 그건 그냥 작가가 만든 백경일 뿐이니까. 고마워. 난 네가 진짜 백경이 되었으면 해. 내가 진짜 은단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. 그냥 우리 만나보게 되는데. 원영이 넌. 너는 잘못 없어. 우리는 다. 아무 잘못 없어. 평생 용서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. 계속 미워해도 되고. 원망해도 되고. 학교 못 돌아가는 거? 그게 현장상 잘못 아니야. 지금은. 그냥 마음 가는 대로에요. 너 역시 사는 내내. 수만가지 자책할거리가 떠오르겠지만. 분명하게 알아야 돼. 그 어떤 것도. 네 잘못이 아니야. 범인의 잘못이지. 아직 너무나 시간에.